공룡 사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공룡들이 지배했던 세상을 현실에서 만나보세요. 그럼 출발합니다. 와우 출발 공룡들이 호수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거닐고 있습니다. 획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니 딱 운전해가는 것이 있어 보이잖아. 헤!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올라가다아 가자 가자 멋있다 오우 야아 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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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에 safety 어~! 좋아 아주 좋아 오우 오우 오 재밌게ile 오우 와우 흐흐흐 이 녀석들은 대치종을 공유해 서로 위협을 해보지만 싸우는 일들은 아닙니다. 맹수들끼리 무노만 싸우고 남는 일은 거의 없죠. 티라노사우루스. 공룡 세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. 6톤에 달하는 턱의 힘과 30cm 길이의 이빨을 가진 이녀석에게도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합니다. 재미있으셨나요? 공룡 사파리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